일찍이 전기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차량이 하나 둘씩 매물로 나오면서 중고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. 머니투데이 방송은 친환경차 전환의 한 축이 될 중고시장을 조명하는 중고전기차가 온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. 그 첫 번째 순서로 중고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많게는 두 배가량 감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민경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21년 9월 등록해 2년 반가량 운행한 전기차입니다. 무사고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7만km 조금 못 미칩니다. 타이어도 지난달 새로 교체했습니다. 이 전기차 중고차 앱에 한번 팔아봤습니다. 모두 18개의 견적이 들어왔고 최고 입찰가는 3,125만원, 최저가는 2,760만원입니다. 보조금을 제한 실구매 가격의 약 60% 수준입니다. 중고전기차 시세는 전년 대비 19.8% 크게 낮아졌습니다. 내연기관 감가율 9.2%보다 두 배 넘게 떨어진 겁니다. 선행 소비자들이 구매한 중고전기차 매물이 3년에서 5년이 도래한 현재 매물로 돌아오는 시기로 물량이 증대된 반면에 선행 소비자에서 일반 소비자로 전환한 후 소비는 감소하면서 그 감가율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성능 개선 모델이 나오고 전기차 자체의 인기가 식는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고차 감가가 큰 데는 무엇보다 배터리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합니다. 배터리 성능이 전기차의 핵심 평가 요소인 주행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전기차 가격의 40%에 해당되는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 절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얼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전기차 가격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친환경차 대중화와 함께 문을 열기 시작한 중고전기차 시장.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하겠습니다. 어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.